지금 한라산 왔는데 지금 성판악이라 그래서 한라산 백록담까지 오늘 갈 거예요 성판악에서 백록담까지 엄청 추워요 여기 지금 벌써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저희는 젊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따가 이제 점심 점심은 위에 올라가서 과자 먹으려고 과자 샀고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한라산 국립공원 제주도가 처음 생성됐을 때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산입니다 백록담은 대한민국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인 한라산 위에 있는 물이 있는 곳이고요 북한 쪽에는 백두산이 있는데 백두산에는 백두산 천지라 그래서 한라산의 백록담이랑 비슷한 곳이에요 남한에 하나 북한에 하나 유명한 게 두 개 있다고 합니다 성판악 붙어져야지 장애인 가는 새끼라 이 조선남이 따로 없구나 이 새끼 다섯 번 남았네 됐다 됐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이거 이렇게 재서 5분의 1이라고 하는 거야? 응 근데 여기는 5분의 1이 아니야 여기는 두 배로 쳐야 돼 존나 힘들기 때문에 야 과자 하나 까먹자 아니 지랄하지마 겁나 힘든데 너 같은 새끼를 그냥 잘 알아 너 같은 새끼 내가 한두 번 본 줄 아냐? 군대에서 행군할 때도 걷는 내내 소세지 까쳐 먹고 초코파이 몽실 까쳐 먹더니 중간 지점 가서 퍼져가지고 군장 들어달라고 저 안에 사람 많냐? 여기서 10분만 이따 올라가게 어 저기 아내는 어떠냐? 편하냐? 돼지같아 그래서 뭐 화장실도 있고 잘해놨네요 화장실도 있고 사람들 되게 쉴 수 있는 휴게소도 있고 그래서 가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가자고 저쪽 가는데 이따가 고생을 해봐야 숨차가지고 못 먹는다고 올라가봐 뭐 올라가 좀 있으면 좀 하셔야 이리와 월서다 다닐지 너 후회한다 이따가 오히려 이렇게 오래 쉬면 퍼져 지금 가방을 제가 건너받았고 하하하하하하 보이집어대 새끼 어 오늘 명장면 하나 찍혔네요 괜찮냐? 하하하하하 여기 왜 그러냐면 갑자기 눈이 여기 있어요 길이 갑자기 험해지네 산 정상이라서 아니 신기한게 저기 밑에 부분은 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산에 눈이 있지? 예전에 내리던 눈인가? 비가 와가지고 눈이 있어 산에는 왜 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절반 왔나? 백록담 갔는데 이제 절반 왔어 12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지금 10시야 게임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일찍 나오길 잘했네요 괜히 늦게 나왔다가 못올라갈뻔 했어 놀다 봅시다 맞아 중간에 쉴 수 있는 곳 이 친구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저기서 원래 쉬었다 가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너무 빨리 가요 이 새끼가 상남자야 멈추질 않아 아 제가 멈추질 않아 김시업이 겁나 쉬고 싶은데 새끼가 멈추질 않아 가지고 계속 가야 돼 그리고 가다가 쉼터 있으면 과자 사온 거 있는데 과자 좀 먹고 가야 되는데 새끼 멈추질 않아 미친놈이야 저거 저거 봐 이렇게 멈추질 않는다니까 저 따라가느라고 고생 엄청 하네 진짜 아 겁나 힘들다 아 겁나 힘들다 아 겁나 nicer 아 겁나 Til 이거 빨리 얼었어 제가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배터리 20% 남았다 표지판 대로 하면은 한 2시간은 더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내려올 때가 문제야 빨간색 구간이 다 얼어있어가지고 위험할 것 같아 그리고 내려올 때는 먹을 거 없다 올라갈 때까지만 다 먹고 내려올 때는 깔끔하게 다 먹고 내려오자 당상에서 다 먹고 내려오자 내려올 때야 뭐 내가 지금 빨간 구간에서 가방을 매 봤거든 생각보다 좀 힘들어 근데 빨간 구간이 가파른 대신에 짧지 어 짧아 그치 또 금방 올라왔어 이렇게 딱 갈라붙었어 거구리 등껍질처럼 좀씩 한라산 정상이 보이죠? 지금 조금씩 태양은 찍지 말고 여기에 찍어야 돼 이게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조금씩 나무에 이제 막 얼음들이 맺혀있죠? 여기는 진짜 멋있죠? 그냥 이런 게 아름답다는 거구나 비무장지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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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빌딩 생기기 전에 여기가 2차 베이스 캠프 아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배피소 아 이거 제대로 되어 있네 아 여기서 다 라면 먹고 이렇게 다 하는구나 여기서 밥 먹는다며 여기가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아 우리는 멍청하게 초코파이나 하나 사왔네 아 이거 잘해놨네 여기는 여기가 딱 명당이라서 휴게소를 딱 설치해놨네 여기 보시면 눈꽃이 저렇게 그쪽에 뒤에 지금 구름이 다 보이시나요? 구름이 쫙 있는데 여기가 2차 베이스 캠프 도착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라면이랑 이런 거 먹고 여기가 이제 진달래밭 대피소 해가지고 라면 먹으러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네요 여기 안에 뭐 있냐? 안에? 어 들어가 봤냐? 아들 라면 먹던데 그래? 화장실이나 가죠? 화장실 갔다 바로 올라가죠? 오 마이갓 까마귀가 개 커 야 과자 나무를 하나 둬 까마귀 한 번 줘보자 과자 준다 그래 얘 지금 과자 있는지 알아 딱 보니까 좀 부셔가지고 저기 위에 놔둬 여기 옆에 얘 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줄게 이거를 과자를 여기 과자 있죠? 과자를 좀 주겠습니다 얘네들 다가보죠 이제 누지가 않네요 지금 야 쯔 됐다 야 쯔 됐다 야 쯔 됐다 야 쯔 이거 그냥 죽어 야 던져주고 와 이거 하나 둘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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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뭐야 너 멋있다 아 떨어졌어 여기 밑으로 오 마이갓 오이씨 오 여기 안 주면 얘 살아남으려고 얘네도 야 여기 밑에 들어왔는데 야 몰라 나는 이제 썼어 이거 먹으려고 떨어질라 그러네 애야 여기 밑에 있잖아 먹어주고 오 쟤 주네 쪼고 어디였어 쟤 좀 줬어 먹을거 수컷이고 안컷인가보네 사람들이 괜히 제주도까지 가서 이렇게 산 사는게 아니라 좋지 한라산 국립공원 이게 1등이었어 제주도에서 가장 가봐야 할 곳 외국인들도 좀 와봐야 되냐 그런건 아닌데 왜 외국에는 왜 못오게 가냐 경관이 훨씬 많은데 굳이 올필은 없다 조선에는 이런 경관이 드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데 꼭 와보는거고 외국은 뭐 이런게 천지 쇳깔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산이 아름답다고 조금 아름다운 나라야 미국에는 산이 없어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나라보면 등산하고 싶어해 산이 많으니까 그중에 하나 그냥 얻어 걸리는거고 어디냐 지금 어디야 야 지금 제일 힘든건 올라온거 같아 근데 0.3키로 올라온거냐 지금 근데 0.3키로가 되게 힘든 0.3키로라서 해바름 많이 올라왔어 근데 아까 1시간 40분 더 가야된다고 했잖아 지금 1시간만 더 가면 돼 좀 생각보다 빨리 왔네 구라야 저게 믿으면 안돼 지금 사람도 올라가잖아 저기 여기 미치 하 아주 툭납니다 저게 높을 줄 몰랐어 이렇게 이렇게 거래에 더 올라가잖아 몇분 남았어 35분이라는데 35분이면 가? 네 야 평소에 운동을 해놔야지 이거 산에 와볼 수 있을거 같애 어? 히키꼬무리처럼 맨날 누워만 있다가 이거 운동 안하면 이거 못 올라가 절대 못 올라가 이거 야 저기 있네 야 저기 그 그 뭐야 저 바위가 있네 위에 여기 산에 바위 있지 않네 아니 백록단에 그 바위가 보이네 야 아주 경치가 아주 훌륭하죠 이 구름 위를 걷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주 엄청난 경치 죽기 전에 한번 봐야되는 이런 경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너무 탱탱하게 사기 캡슐리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백록단이 다 온거 같애요 지금 지금 저기 항라산 백록단이 써있죠 갈라산 백록담 사람도 라면anche 먹고 있네 야 일로 가 architect 어? 물이 없네? 와 손 시렸어 장갑 필요하겠다 여기 아 뭐해? 뭐 좀 먹자 야 일로와 일로와 사진 한번 찍어야지 어 메달 나와야지 야 일로 들어가 그냥 동영상을 찍어야지 네 한라산 등산 완료 좀 힘들었습니다 장작 5시간만에 근데 와볼만 해요 여기가 진짜 정치가 대한민국 최고봉답게 아주 멋있고 여기에도 물은 없네요 이쪽에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 올라왔을 때 내가 말한 대로 이건 아니야 힘들진 않았어 아까 중간에 말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배가 고파서 아 저기 밑에 한번 내려가 보고 싶어요 내려가 중간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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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플랫폐라 맞다 맞다 맞아? 아 맞네 저기 있네 건물 드디어 도착했다 장작 4시간만인가? 4시정도 된거 같은데 4시간만이네요 총 9시간 정도 걸렸나? 여기가 우리가 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해서 한 9시간 정도 걸렸네 그치 머리로는 9점 몇 킬로지? 20킬로인가? 10시간 걸렸네 10시간 내가 그냥 직선거리에 9.6킬로랑 비교하면 안 되고 길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뒤집뻔 했다 진짜 죽을뻔 했어 아 드디어 한라산 백록담을 찍고 여기 입구로 다시 도착했습니다 지금 오후 한 4,5시 된거 같은데 뒤질거 같네요 정말 처음 등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코스는 아닌거 같고 장비랑 잘 준비를 해서 와야될거 같습니다 근데 혼자 가면 좀 못 갈거 같애 혼자 가면 못가 절대 못가 우리는 계속 이게 서로 이게 짓거리면서 갔잖아 그래 짓거리다 보면 되게 힘든거 모이게 되거든 그치 근데 혼자 가면 짜증밖에 안나는데 진짜 비그럽게 힘들어 생각보다 양말에 빵꾸 다 놨습니다 혼자 그래도 등산 혼자서 못한다고 하더라고 같이 동료들과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그래서 저희는 리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된다는 이제 시내에 가서 저녁을 먹고 지금 전신도 못 먹어서 네 버스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ichte 먹어ايbe compart자